상태에서 여기 원에 중심점 다 찍어요 4군데 하나, 둘, 셋, 넷 중심점 찍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원 4개가 그려집니다 자 다 되셨으면은요 솔리드에 돌출 가세요 자 알트에서 눌러서 색깔 지우시고 이렇게 솔리드에 돌출 솔리드 여깄죠? 솔리드에 돌출 그 다음에 원 있죠? 원을 다 찍어요 하나, 둘, 셋, 넷 개 다 찍어주시고 네! 파이 14짜리 원 4개 방향은 좀 이따 잡아줄거에요 다 되셨으면 확인 눌러주시고 자 보수추가 체크해주시고 보수추가 그 다음에 값을 한 5mm만 주세요 5mm 정도 주시면 될 것 같고 돌출 길이요? 음 돌출 길이 5mm 그 다음에 여기 방향 수정 있죠? 방향 수정 눌러요 버튼 방향 수정 버튼 눌렀어요? 네 거기에 보시면 여기 위에 창이 하나 떴을까요? 이렇게 방향 수정 버튼 누르면 그쪽에 보면 Z라고 써있는거 있죠? Z, 플러스 Z 방향 세 번째 거 아이콘 그거 눌러요 그럼 방향이 다 위로 잡힐거에요 위로 싹 올라갑니다 4개의 원 방향이 다 위로 잡힐거에요 잡혔죠? 그리고 여기 옆에 맨 끝에 보시면 방향 전환이 있을거에요 여기 두 번째 거다 전체 역방향이라고 오른쪽에 두 번째 거 전체 역방향 보이세요? 그거 눌러요 그럼 방향이 이제 밑에 내려온거에요 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지 이 방향이 네 자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요 오른쪽에 V 표시 있죠? 녹색 V 표시 눌렀나요? 네 자 아 여기 오른쪽에 여기 여기 보면 있을거에요 누르시면은 확인 버튼 눌러요 또 녹색 V 표시 그러면은 어? 에러가 떴네? 에러 뜨나요 혹시? 아니요 어 채워줬어요 여러분도 되는데 또 나는 안돼? 자 대기 자 여러분 다 되신 분도 저장해놓고 대기하세요 저는 뭐가 잘못 그렸나봐요 원을 다 안돼요 혹시? 저장 됐어요 어 다 되셨죠? 다른 있는 저장해요? 아니죠 그냥 저장하세요 저장 음 저장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뭐가 겹쳤나봐요 그래서 다시 좀 그려서 할게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선이 경계로 잡히면 각각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 선이 경계로 그래서 이럴때는 어떻게 하냐면 원을 크게 그리는게 나아요 차라리 이 원은 냅두고 기존에 있는 원은 냅두고요 요거는 어차피 못다기한테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냅두시고